저거는? 저거는 싱크될거에요 아마 주방이고, 얘는 아, 근데 곱창이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가 이러냐 문제인거에요 여기가 좀 심하네 이게 지금 얼마나 꼈으면 층간 연결부위가 안보일정도니까 몇층인지 알아볼수 없을정도 몇층이 아니라 뭐 많이 그런거에요 아니 제가 몇층까지 내려갔는지 단수를 보려고 근데 저층은 좀 덜 할거에요 왜냐면 물의 유속이 낮아서 항상 고층이 문제거든요 오케이, 문제는 나왔고 차에 있죠? 차에 아예 실려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고 올거에요? 고압호스를 이제 밧줄로 매가지고 끌어올려야죠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아,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아시면 되죠 아, 저거는 오히려 찔면서 내려간가봐요 네, 물로 세척을 그니까는 만약 특정 호실에서 주도 심하다 그러면 그 호실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호실까지는 근데 지금은 산두개가 아닌거 같은데 물을 비해서 내려놓으면 아, 아닌거 같은데 이건 아닐거에요 여긴 괜찮잖아 딱 행주관 그지? 6심에다, 정확하게 6심에다 밑에 행주관까지 딱 6심에다 행주관은 깨끗하잖아요 지하 천장에 있는 배관이죠 이거는 이제 평인거에요 요거부터 다시 솟아오르고 자, 성민아 너 이제 큰것은 저거 썰어치지도 못하구만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하고 저기, 저기 뭐야 밧줄 조금씩 당겨봐 잘 당겨야 된다 무거우면 무겁다고 여기야 무거워도 좀 버텨야 될거야 빨리 당겨 이거는 그냥 줄이야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오케이, 잠깐 간다 땡기만 해 어, 괜찮아 오케이, 좋아 조금만 천천히 당겨봐 못 쫓아가 어 힘들어, 힘들어, 얘기해 좀 당겨 오케이 오케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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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, 이 무통호수가 이거 와이어호수 좀 못 올린다니까 예전에 빌딩에서 이거 다섯 명이 올렸는데 못 올렸어 무통호수 쓰는 이유가 이거야 그 다음에 밧줄 좀 여유롭잖아 그럼 중간에다 좀 하나 묶어놔야돼 안 떨어지게 이따가 그 때 밧줄 묶인차로 가가지고 통기관 주변에다 감아놔 그 다음에 밧줄 좀 여유롭잖아 괜찮지? 땡기만 하지? 어 땡기만 해 장면이 잠깐 기다려 봐 기다려잉? 어? 잠깐만 엉킨건가? 이따는 이대로 가봐 내려가봐야 돼 이따는 이대로 이렇게 해보고 뱀고 아직 안보일꺼야 기계 물리면 좋은데 잠깐만 내가 가이드 조금만 갖고 왔거든 아 이게 잘라주고 안된대 아 짧아 잠깐만 확인 아 이게 확실히 이제 전혀 내려갈수록 팔이 무겁다 이제 아 이게 확실히 어 점점 제가 이제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아 이제 무거워진다 이제 너무 힘들더라 네 장비가 좋아야 몸이 편한거에요 그니까 멋있는 장비가 네 자 자 야 찌꺼기 묻어나온다 이거 봐 물 좀 닦을게 천천히 야 찌꺼기 묻어나온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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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다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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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거에요 쫄쫄하게 붙어있는 것들 근데 그게 막힌다고 이게 물이 빠지나? 그 원리가 뭐냐면요 일단 그거 녹화 떠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한 번 더 갔다 오면 될 거 같다 나 이거 녹죠 형 떼게 또 자 이제부터는 마무리 작업이야 야씨 앞 들어간 데서 땡길라니까 죽었다 아니아니 괜찮아요 이 잠א 가hin 못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의 tee etr민 날씨 지인 쟁 그 등osp 재단 캬 풀러 봐 큐렸어요 자, 풀어봐. 네, 풀겠어요. 어, 풀렸어. 자, 이거 빼. 빼고 이제 저걸로 찍을게. 이제 사시면 되니까. 어, 잠깐만. 잠깐만. 너, 잠깐만. 빨리. 빨리. 네. 아멘 idamente 이렇게 귀찮습니다 마util 쪼 faz o 조금씩 가도 돼 조금만 더 잠깐 기다려봐 안방이지 안방에 어 일단은 내려 오케이 물 차면 지금 얼추 좀 차면 또 한번 더 내려야해 근데 이제 건설사도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빨리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니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어 찼어 어 어 어 잠깐만 빨리 나가 오케이 좋았어 어 한번 더 내릴거다잉 어 영상 영상 저기 찍을때 얘기해 준비하고 어 이제 나 물 내린다잉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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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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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케이 됐어 으응 됐어 나갈게 으응 어 내가 12층에다 엘리베터 타고 올라간다 으응 아니 이제 저기 꼭대기 올라가야지 정리해야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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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뭘로 뚫었는데요? 장비를? 그렇게 해서 안되는건 안되죠 아니 근데 이게 견적이 맞으면 의뢰해 주시면 뭐 가는 거죠 아 저는 대전에 있어요 아니 뭐 저는 몰린다 뭐나 저기 단가만 맞으면 다 다녀요 아시죠? 작업은 다 끝났고요 여보세요? 작업 다 끝났고 여기 세대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이제 물 빠짐 없어요 이제 깨끗하게 다 통기관 세척 돼 가지고 그 세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고요 내려올 때 문 다 닫고 아잉? 아니 아니 그냥 닫으면 될 거니까 나 구러나 예 Koál 안녕하세요 우리행위에 아 그리고 아 나무 공식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